6.2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선을 치를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.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. 강원도 선관위는 18개 시군 사전투표소에서 통신망 점검을 비롯해 통신장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시험을 마쳤습니다.